안녕하십니까? 저는 신성테크의 기술개발팀장을 맡고 있는 한민철입니다. 저희 이번에 그림과 전시에 참가하게 된 제품은 포란드 스포츠에 장착되는 하드탑인데요. 저희 신성테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타사와 틀리게 버튼 자체가 전자식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터치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.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증도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타사와 다르게 이 사이를 보면 간격이 띄어져 있는데요. 지금 비가 오거나 세차시 주행 중에 나는 찌그덕 소리를 없앰으로써 기존에 나와있던 제품과 차별성을 두었습니다.